KBS는 최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와 이 시간 뉴스를 통해 제2공항 예정지의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팀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에 참여했던 이정민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KBS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참여하셨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 어떤 건가요? 네, 2012년 1월에 우리가 제주개발기본구상이 발표됐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2015년 11월에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됩니다. 그 사이에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토지거래 패턴, 건수의 변화 패턴을 통해서 제2공항 발표와 함께 그 과정에서 부동산 추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그거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지거래 동향을 좀 분석을 했죠. 그렇다면 이번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 어땠습니까? 원래 가졌던 음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에는 그때는 신공항이었거든요. 그때 유력한 유보지로 떠오르던 대정읍 모 지역의 경우가 그때 토지거래량이 150건에서 200건씩, 이렇게 꾸준히 좀 높았었거든요. 2002년도.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 들어서면서 2015년 발표 이전에 한 3, 4개월 이전부터 성산업, 구자업, 표선면, 이쪽 토지거래량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발표가 11월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휴도 어떤 토지거래 패턴은 어떤 공항이라는, 신공항이나 제2공항이라는 개발 호재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17년 사드 사태라든지 남북화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 때문에 솔직히 그동안 제휴도에 왔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어떤 적경지역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제2공항 입지 발표할 당시에 저도 들었던 내용이 이공항 부동산 투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된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신공항 건설 대안이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 이제 제외되다 보니까. 원인공지상 요청을 했죠? 네, 요청을 했죠. 5월하고 9월에 두 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2일 날 그거는 확실히 공문을 보낸 것도 확보를 해서 봤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신공항 배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연구진들 중에 일부는 아, 이제 기존 공항 확장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지난 방송에서도 봤지만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 조사를 현공항 확장 쪽에 맞춰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산업 쪽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2005년 8월에 323건에 불과했던 성산업 토지 거래 건수가 2015년 9월에는 436건, 10월에는 533건, 11월에는 769건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12월 달부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토지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이 원희룡 도지사가 당선 전에, 그러니까 2014년 전이죠. 14년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건수가 한 월별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성산업 쪽이. 입지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서는 769건, 토지 거래량이 7배 증가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성산 지역이 다른 지역 토지 거래에 비해서 유독 그 입지 발표할 그 한 두 석 달을 앞두고 그 시즌에만 폭등했다는 게. 네, 그 시절에만 폭등했어요. 그런 걸 좀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2공항 쪽은 사실 대정읍 신도리 쪽에 가는 게 아니냐라는 도민들의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된 건지에 대한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이게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거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신도 쪽으로 제2공항 입지가 결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군이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알뜰 비행장에 설치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잖아요. 그러면 공역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신도 쪽을 의도적으로 계속 빼라고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가 신도 쪽에는 주변에 토지 소유권이 좀 복잡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개인이 조그맣게 땅을 여러 필지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가 계속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공항 입지 발표하면서 에어시티 개발한다.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하려면 토지를 수용을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토지 소유권이 복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해관계자들이 또 많으실 수 없겠네요. 그런데 성산 쪽에는 보면 한 900만 평 정도가 법인이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한 법인이. 그러니까 여러 법인인데, 1980년대에 제주도 부동산 추기, 광풍이 불었을 때 모인사가 900만 평을 소유하고 있던 거를 대기업이 샀고, 모영농조합법인이 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서너 개 법인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그 위치를 보게 되면 번영노변이고, 그다음에 송당에서 수산가는 길.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딱 접한 땅이 있습니다. 한 30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상대적으로 토지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했기 때문에 보상이나 환지 방식이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항 개발할 때는 지질 조사라든지 철새 돌아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됐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꾸로 보면 공항 개발보다는 배우도시 개발에 더 관심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많아요.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이터도 그때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제2공항 발표로 유입인구 패턴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토지거래랑 유입인구 간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그거를 제가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상관관계 분석을 했습니다. 상관계 수가 0.7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0.1에 가까울 수 없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1에 하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 1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과 토지거래량과 순이동자 수는 똑같다. 아까도 귀농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있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토지거래량이 인구 증가에 얼마나, 순이동자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50%를 미친 겁니다.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거고요. 왜 이게 50%밖에 안 나왔느냐 하면, 토지거래 신고는 계약 당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잔금은 2, 3개월 이따가 지불하거든요. 2, 3개월이 시차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그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군요.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주택을 많이 건설을 했는데, 또 지금은 또 미분양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왜 토지거래를 하는데, 제주도로 주선을 이전해서 이렇게 토지거래를 할까요? 토지, 우선 2015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제주도에서 농지기능관리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 농지를 추기적 목적으로 사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서울에 살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겠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다 옮기는 거예요. 제주도로. 예를 들어서 3,300제곱미터짜리 전이 하나가 거래가 되면, 한 서너 명이 주소를 옮겨와요. 그 사람들은 여기 사는 게 아니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받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농지 원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지가 원부가 있게 되면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팔 때 8년 이상 작용하게 되면, 작용도 양도 숙세가 1억 감면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례도 되기 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런 부동산 투기에 의해가지고 유입된 인구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 인구는 급격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전부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와서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끝으로 좀 짧게,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까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투기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전수조사해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뭐 취득세 감면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취득세 다시 추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